영대에 왔어? 너 요즘 되게 보기 좋아 아 뭘 좋아? 형 아자 어깨는 좀 괜찮고? 아 새벽때 무리를 냈나? 설거지도 잘 못해 아 영대야 너 도쿄올림픽 나가야지 아 무슨 올림픽이야 해볼거 다 해봤으니까 요즘에는 쉬엄쉬엄하면서 공대경기 좀 뛰고 있어 어어? 너 해볼거 다 해봤다고? 형 나 슈퍼시리즈 최다 우승자야 형 무슨소리 하는거야? 아 그건 인정 아 너가 올림픽에서 성적이 없어서 그런가? 어 내가 잠깐 오해했나보다 어? 어? 내가 올림픽 성적이 없다고? 형 나 2008년에 나 베이징에서 호무나폭시 금메달을 땄잖아 아 형은 그때 메달을 땄었나? 아 근데 용대야 너가 2008년에 메달을 논한다는게 어 좀 애매하다 아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아 형 설마 너 그거 이효정빨이잖아 아 이형 말도 서운하게 하네 아 은퇴 앞둔 효정이 누나랑 게임 뜨느라 진짜 뒤에서 나 때리느라 진짜 죽을 뻔했어 나 진짜 구라안치고 형보다 더 많이 때렸어 그 경기는 아 그건 인정 아 근데 형은 좋겠다 카이윤이랑 장난이 만들어주기만 하면 형은 그냥 뒤에서 누구나 때릴 수 있는 거 그냥 생각 없이 때리면 그냥 게임 끝나 있잖아 어? 내가 무슨 때리기만 해 커트에서 카이윤 형 들어갈 시간 벌어줘야지 그리고 카이윤 형 뒤에 있으면 또 불안해서 전의도 압박을 못하지 아 집중할 수가 없어 그리고 카이윤 형 멘탈 알잖아 중국애들은 아 여기 멘탈이 다들 다 안좋아 아 아 형 그래서 카이윤 형 버리고 그 장난이랑 다시 나간거야? 아 야야야 너 말조심해라 카이윤 형도 변두리콥 구독중이다 아이 장난친거지 아 근데 용대야 너 요즘에 운동 취미로 하지? 보니까 너 살도 많이 찌고 방송도 하고 축구도 하고 너 축구 되게 잘하더라 아 차라리 너 그냥 배드민턴 말고 축구선수 해보지 아 이 형 무슨 소리야 아 그거 하태건 감독님께서 같이 나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 나간거야 아 우리나라도 제2의 이용대가 나와야 되는데 아 마땅히 대회 나갈 애도 없고 기정이도 요즘 어깨 아프다고 죽는 소리만 해 어 너 정도면 남자 복식에서 잘하는 편 아니야? 올림픽 메달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너가 커리어에 비해서는 좀 인지도가 좀 많이 있는 편이다 그치? 어 너가 좀 잘생겨서 그런가? 아 이 형 아까부터 자꾸 올림픽 얘기 아 내가 메달이 없다고? 아 나 2012년에 나 쿠탄조 이기고 돈 메달을 땄었어 나 그때 진짜 나 탐분형 스매시 받느라 죽는 줄 알았다 아 너 그때 동메달 땄구나 아 3,4위전에 썼어? 아 형 그때 결승 뛰느라 몰랐다 아 미안 아 진짜 형 금기어 적당히 아 적당히 좀 해요 형 그리고 카이윤 형이 다 만들어준 거잖아 적당해 진짜 형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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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앞에다 과장이고 아 조금만 더 힘내줘 요즘 되게 너한테 고마워 형같은 올드플레이어들한테는 우리 다 은퇴했잖아 그 엔도랑 너랑 요즘에 활약하는 거 보면 아 은퇴한 선수로서 진짜 옛날 감정도 막 올라오고 자궁심이 막 올라온다니까 아 아니야 나 진짜 나 진짜 형 가끔 유튜브에서 옛날 경기 찾아보거든? 근데 진짜 나 소름돋아 진짜 형 아 앞으로 형을 뛰어넘는 선수가 전세계적으로는 안 나올 거야 형 진짜 레전드 진짜 플레이어 인정 아 아니야 너가 진짜 고생이지 아 진짜 내가 이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너 플레이 보면 누구 생각나는 줄 알아? 진짜 전성근 시절 박주봉 감독님 진짜 너 수비하다가 공격전환해서 막 네트플레이하고 막 드라이브 연타로 막 끝내고 거기서 포인트 내고 하는 거 보잖아? 진짜 나 박주봉 감독님인 줄 알았어 아 형 진짜 어디가서 형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진짜 욕먹는다 내가 무슨 박주봉 감독님이야 아 나도 진짜 이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형 진짜 해역대 영상 보잖아? 솔직히 진짜 하태곤 감독님 같아 진짜 전성근 시절 하태곤 감독님이야 형 진짜 아이 또 선 넘는다 아니 진짜 포인트에서 그렇게 풀스매시로 10번 때리고 그 10번 때리는 것도 힘든데 그 반대 또 백으로 이동해서 스텝으로 계산한 거야 형? 그거 이동하는 거? 이동해서도 또 10번 또 백 쪽에서 또 라운드로 10번 와 파워 1도 안 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형? 나 진짜 형 보고 나 진짜 이거 인공지능인가? 진짜 AI인가? 그랬잖아 아 구라치지마 무슨 아이 왜 그래 이 하태곤 형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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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트플레이는 너가 훨씬 더 좋잖아 이 박주봉아 아무튼 용대야 너가 조금만 더 힘내고 형이 진짜 응원 많이 할게 어 형도 회복 잘하고 안녕